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본이 되는 홍대 새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에 많은 여러 교회를 탐방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소각장 주위를 청소하고 박스를 정리하고 계시는 봉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 소각장에서 봉사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악수 한 번, 수고한다라는 인사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컸고 목사님과의 동선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낙심에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네 이걸 꼭 잊지 말게 라고 21살이었던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제가 낙담했냐면 그 교회 예배드리고 단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님, 20년 동안 봉사했던 성도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 소각장에서 봉사했어도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다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래도 나는 평안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20년 동안 봉사했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교회의 그분의 흔적과 함께 그 집사님의 가정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카에서 고린도까지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는 대략 160km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되는데 그 모든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하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믿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본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의 성도들은 압도됩니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받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한받은 자녀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택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한받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한받은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만이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택한받은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환란과 핍박이 있고 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또한 모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모함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높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택한받은 자녀들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계에도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홍대 세계에 가 12개에 1년에 12번의 성교를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힌두와 이슬람 문화권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을 보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대 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어떻게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변화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을 믿었습니다 그 우상들의 신전까지 집에 모셔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기독교 동목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상의 신전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믿음을 온전쾌하는 순한 관계를 이룹니다 야고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역사 변화된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 보여주듯이 실천적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 실천적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유만으로 유대인과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들이 병자와 굶주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들이 또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매주 임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청소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가 안 막히고 최소 30분 동안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음식을 준비하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나왔죠 우리 집사님, 조남희 집사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상장을 받기 위해서 봉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위의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기꺼이 실천했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1년에 12번의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녀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녀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 자비로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홍대세교의 성도는 12번의 선교 중 한 번은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가서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그 다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성령 충만도 맞고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님들 혹시 신앙창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소제목처럼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성도님이 성교에 가서 이건 제가 간증으로 들었던 겁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친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서 다리가 결리거나 또한 팔, 손가락 마디 또 어디가 다친 곳이 있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내가 성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친 거지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왜요?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장생활과 사업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내, 인내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메네스입니다 이 휘포메네스의 뜻은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질입니다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내해야 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용맹한 군인처럼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나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심리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소망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나에게 둘 수 없고 세상에 둘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흔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대 새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믿음의 본이 되는 홍대 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갔죠 그리고 2019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홍대 새교회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본 우리 홍대 새교회의 성도님들 각자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또한 가정의 자리에서 보이는 믿음의 본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님들이 보였던 본이며 우리 홍대 새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저와 우리 홍대 새교회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흔적을 남기는 우리 홍대 새교회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홍대 새교회 하면 아 그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대살로니카 교회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홍대 새교회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이 가장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홍대 새교회가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금요 새벽까지 철야 예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철야 예배 때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예배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소망의 인내로 우리 홍대 새교회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